안녕하세요. 시디맨. 나이얼닷컴의 시디맨입니다. 모토로라 아트릭스의 빠른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빠른 성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속도 빠르고요. 음악을 한번 재생을 해보죠. 웹소브레이버 롤이 고통을 인사합니다. 웹소브레이버 롤이 있고, 지금 DLN에도 음악을 받아서 듣는 상태에서 지금 인터넷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